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자 매력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아름다운 목소리지요 김태근이의 둘째 곡입니다 님이 좋아 님이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님이 좋지 저 하늘에 꽃불음이 흘러가면 니네 향기 그리워져요 돌아와 더 웃지 않을게 당신 없인 잘 수가 없어 꽃불음 그림자에 맺은 그 사랑 지금은 어디로 갔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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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하늘에 꼭 구름이 흘러가면 님의 향기 그리워져요 오 나와줘요 용서해줄게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푸른 그림자에 맺은 분산은 지금 어디일까요? 지금 어디일까요? 지금 어디일까요? 지금 어디일까요? 아멘